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바꿀게요 아닌가? 잘못 걸었나? 깜짝 놀랐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 좀 바꿀게요 누구야? 네 장난 좀 하지 마세요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나 이거 이거 1번 눌렀는데 이거 봐봐 누구냐 누구야 무서워 화면도 봐봐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왜 안보이네 왜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약간 공포영화 주인공 된 것 같잖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소리가 너무 너무